나나나나나 응? 아무도 없나? 송이야, 거기서 뭐해? 콩순아, 초연정을 눌렀는데 아무도 없나 해서 응? 우리 콩콩이 있는데? 엄마가 이거 콩순이 갖다 주래 무슨 과일을 이렇게 많이 샀어? 주스 갈아 먹으려고 송이 떡 먹고 가 아니야 나 엄마 심부름 가야 돼 맛있게 먹어 고마워 콩콩이 뭐해? 그래서 송이었는지도 몰랐구나 오, 잘했는데 언니가 정리하고 금방 해줄게 아옹 그런 콩콩이 있는 우와, 진짜 맛있겠다 땡동실 하이 드레싱 오케이! 왔다! 피자 치즈! 콩콩아, 준비 다 됐어? 네! 그럼 토마토 먼저 피자, 피자! 피자, 피자, 피자 피자, 피자, 피자 피자, 피자 피자 그럼 피자를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는 새우도 마지막 치즈피자도 짜잔 콩콩아 어때 어때? 맛있겠다 콩콩 튀고 맛있는 냄새 물을 좀 낮추고 이번엔 과일주스 콩콩이 좋아하는 딸기 실크를 하려면 우유 콩콩 뚜껑 열고 딸기 우유도 시작합니다 완성 맛있어 콩콩아, 더더하니 빨리 먹어봐 언니 피자 바다 피자 다행히 안 탔다 많이 나, 콩콩 콩콩아, 차 응 나도 주스도 들어오세요 콩콩아 우리 너 이따 가자 베르청, 우리 방금 피자 다 먹었는데 그럼 주스 줄까? 네, 야채 주스 우와 베르청, 그럼 가지 주스 맛있는 가지를 자, 여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깡깡이 배고파 또? 응 많이 먹자, 맥주짱 아아악 아아악 애기들이 나보다 더 잘 먹어 연어 스테이크랑 연어 스테이크랑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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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됐다 됐다 끙끙끙끙le 아아악 먼저 후라이팬에 기름을 붓고 연어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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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생도 맛있다 가자 안녕 미개야 재밌게 놀다와 설거지가 한가득이네 자 타고 과일주스 또 먹어야지 적용 타고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